지우가 이슬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. 이슬점 개념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되게 쉬워요. 이슬점이라는 개념만 조금 잘 잡아주시고 한번 찾아보는 연습만 하면 이슬점 문제만 나와봐라 내가 다 맞춰주리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. 일단 이슬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왜 끓는 점, 녹는 점, 어는 점 온도 얘기하는 거거든요. 이슬점도 온도를 얘기해요. 근데 어떤 온도냐면 이슬이 생길 때의 온도.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슬이 생길 때의 온도. 이슬이 생길 때의 온도가 뭐예요? 그러니까 수증기는 기체였잖아요. 근데 그 기체로 있다가 응결이 돼가지고 이제 물방울이 되기 시작할 때의 온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. 자 이 친구의 이슬점을 찾아줄 건데 물방울이 되려면 포화가 이루어져야 돼요. 자 이 상태에서 온도를 쭉 낮춰서 그래프에 콕 올라갔을 때가 포화되는 상황이죠. 그때의 온도를 딱 읽어주면 그때의 온도가 여기가 바로 A의 이슬점이 됩니다. 찾을 수 있을까요? 자 그럼 얘의 이슬점 어떻게 찾으라고요? 포화됐을 때의 온도. 자 그러면 얘의 온도를 쭉 낮춰서 포화됐을 때 그때의 온도를 쫙 읽어주시면 요게 바로 B의 이슬점. 할 수 있을까요? 요거는 몇 번만 연습을 해보면 아유 이슬점 문제만 나와라 한다니까요. 하실 수 있겠죠? 이슬점.